사실 이 영상도 좀 된 영상입니다. 뭐가 그리 바쁜지 자꾸 밀리기만 하네요. 아무튼 어설픈 배그 부녀의 스토리가 또 시작됩니다. 그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. 구조알? 아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좋아요만 꾹 눌러주세요. 딸래미가 준 토끼 머리띠라고 파다에 도착했네요. 헐 아무리 M16이라도 이런건 혼자 해결해야겠죠? 보세 위치를 전혀 찾지 못하는 나 보세계 총맞아도 여전히 위치 못찾는 나 결국 딸래미가 해결해주네요. 음 알아서 해주는군 무언가 음악이 심상치 않죠? 그래요 나도 슬퍼요 안돼 죽지마 안돼 죽지마 안돼 죽지마 우리 애기 아빠의 복수를 부탁한다 주먹질을 해보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 그 이후 배그소녀의 매드무비가 시작됐으나 봇 봇 봇 봇 봇 봇잔치로 마무리하고 최후의 듀오를 만난 우리 딸 과연 그녀는 저들을 무찌를 수 있을까요? 영상 보시죠 9강점 4강점 나중에 하나씩들 더 먹어봐요.